달리기의 계절을 맞이해서 진행하는 마라닉스 프라이데이 플립딥 러닝고글, 싹스업, 러닝양말, 애너뱁, 파워젤까지 착한 가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마라닉티비와 벌써 4년을 함께한 러닝 선글라스 브랜드 플립딥, 점점 진화하는게 느껴지는 러닝 선글라스 라인업들 이 플립딥은 그동안 할인 행사를 거의 안하시고 저희 마라닉스 프라이데이에서만 주로 할인을 해주셨는데요 올가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품목 2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라닉티비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추가 최대 10%까지 더 할인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제는 라인업들이 너무 다양해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 26일까지 딱 일주일만 진행한다고 해요 그중에서 최근 가장 관심들을 보내주신 이 고호 제품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다들 보기에는 아 좀 무거워 보여요 라고 하셨는데 막상 써보신 분들은 오우 왜 이렇게 가벼워 라고 하셨어요 정말 놀랄만큼 가벼운 제품입니다 또 이 제품 특징이 렌즈를 교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클리어 변색 렌즈는 이렇게 자외선이 없는 실내나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깨끗해요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 자외선을 99% 차단해주는 선글라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대박인 게 이런 색깔 있는 제품을 고르셔도 이 변색 렌즈가 같이 증정됩니다 이 밖에도 진짜 다양한 라인업들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맞는 형태로 뭘 구입하셔도 후회 없을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4년 동안 써왔던 러닝 선글라스 아 이제 잘 들으세요 추가 할인 받는 방법 이 고호 제품이 26만 3천원인데 20% 할인이 되고 우리 마라닉 구독자분들께 추가 할인 10%를 더해주시기 때문에 무려 18만 6천 3백 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추가 할인을 받는 방법 플립띵 홈페이지에서 아주 간단한 절차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시 추가 3천원 할인 혜택도 있어요 그리고 결제창 쿠폰 입력란에 마라닉 추가 10%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품들은 10만원 초 중반가로 다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쿠폰 입력창에 마라닉 추가 5%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제품 기본 20% 할인에 이 고제품은 추가 10% 나머지 제품은 추가 5%의 마라닉 구독자 추가 혜택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플립띵 항상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국가대표가 만든 양말 이영표 선수가 유럽에서 활동할 때 신었던 그 퀄리티 높은 양말들 왜 국내에는 이런 양말을 못 만들까라고 생각해서 직접 만들었다는 그 양말 싹스업입니다 싹스업 뜻이 참 좋아요 이게 직역을 하면 양말을 촥 올린다는 뜻인데 약간 다시 힘내자 분발하자 우리 한번 뛰어보자 이런 약간 멘탈 관리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러너분들이 이 싹스업 양말을 신을 때마다 싹스업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마라닉 런뮤직 페스티벌 때 기념품으로 넣어드렸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양말 대박이다 퀄리티 진짜 좋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정말 뿌듯했고 제가 신었던 러닝 양말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에 가까운 품질을 자랑하는 양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아무래도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또 양말에 큰 돈을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 할인 전혀 없던 이 싹스업이 우리 마라닉TV 구독자분들께만 파격 할인가로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양말 총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제가 너무 예뻐서 평소에도 계속 신게 되는 퍼터 싹스고요 또 이 짧은 로우컷 제품은 제가 대회나 조금 빨리 가볍게 달리고 싶을 때 신는 양말이에요 또 페이크 싹스처럼 평소에 발목이 보이게 신을 때도 좋은 로우 싹스입니다 먼저 이 쿼터 싹스는 3켤레 한 세트가 36,000원이 정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8,000원에 구매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우 싹스는 마찬가지로 3개 한 세트 정가가 54,600원이에요 짧다고 더 싼 게 아니에요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 패드가 들어있고 야간에 후방에서 인지 가능하도록 리플렉트가 부착돼 있어요 심리스 공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재봉선이 없어요 그래서 장시간 달리기를 해도 이 발등이나 발가락 주위에 이물감이 생기지 않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쿼터싹스와 로우싹스 둘 다 적용돼 있는 기술이에요 암튼 이 로우싹스가 5만4천원인데 저희에게는 3만8천원에 제공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신어보면 아 내구성 참 좋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품 한 세트씩 사두시면 한 1년 정도는 러닝양말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싹스업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가을용품 대전 바로 마라톤의 필수품이죠 앤업의 파워젤과 아미노 4천입니다 앤업 파워젤도 제가 오랫동안 먹어 왔고 이미 여러분들께도 공부 한번 진행했던 제품이에요 그 이후에 에너 파워젤 너무 좋다 잘 먹고 있다 라는 피드백 많이들 주셨어요 이게 맛도 좋고 목넘김이 참 좋아서 깔끔하게 넘어가요 이게 한 박스에 2만5천원인데 저희에게는 1만7천5백원에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제가 달리기 전에 먹고 강도있게 훈련한 다음에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왜 먹냐 아미노산이 근육의 성장 재생 회복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해요 회복이 빨라야 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틈틈이 운동하시고 드시면 좋고 마라톤 뛰시는 분들은 달리기 전 그리고 마라톤 완주 후에 하나 드셔주면 다음날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그래도 3년 넘게 매일 달리기를 하면서 부상 없이 달릴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아미노산은 정가가 2만원인데 저희에게는 1만3천원에 제공해 주십니다 앤업도 항상 늘 감사합니다 구매 링크는 제가 이 고정 댓글을 통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밖에도 마라닉스 몰에 오시면 저희 마라닉스 제품들도 같이 추가 할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가을도 멋지게 부상 없이 달리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마라닉스 프라이데이도 기대해 주세요 빠빠 everybody 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